어 너무 좋아 밟겜 시작이 되지 엄마야 아니 첫 대수를 이렇게 그렇게 링크는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파파는 이런 거 그냥 나는 거 아니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그냥 갔다가 지금 개꿀이야 오 됐다 아 이 쉬운 걸 보라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오 꽃이 다 폈어요 저 태어남 생일이네 생일이네 쌤 근데 왜 다들 밑으로 내려가요? 어 밤이에요 살려주세요 오오 잠깐 나 어떡해 빨리 빨리 안 되기 나 안 보여 이거 안 때리고 횃불 안 만들고 있었구나 살려주세요 다들 어디요 아 아비게일 일어나 일러갑시오 아비게일 누구요? 당신이 어디있어? 아아 죽었음요 저 놀았습니다 저 놀았습니다 저 놀았습니다 저 놀았습니다 피카스님 오디오 채우기 너무 힘들어요 깜짝이요 뭐 꼴 오디오 채우기 힘드시다고요? 저런 안타깝군요 아 진짜 영혼이 없다 그리고 개님이 저 괴롭혀요 어머 유령이 둘이라서 정신력 쪽쪽 빨리거든요 둘이라네 다시 할까요? 저 죽고 가요 저 죽고 가요 저 죽고 가요 왜 왜 왜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저 무슨 뭐 독 뭐지 뭐 늪히인가 여기 여기 어디야 거기서 나와요 거기가 어떻게 해 죄송 저 다 죽음 어머 다시 일하자 이봐 와 진짜 네 네 어떻게 하더라 히히히 아이위 히히히 하이위 어 10 남은 12 11 아니 저기 늪히러서 죽는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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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어 나가 썩어 나가 고기 먹으실 분 으아 미친 아우 뭐야 뭐야 저기요 저기요 소템에 왜 불을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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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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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여기 탔어 소원 어디였어 소 소 탔어 저 죽어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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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어떡해 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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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아니 캐릭터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버에서 세력하자구요? 네 아우 이 사람이에요 아우 다 나가 어 나갔어 다 나가 10분에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? 오래 사는 거 아냐? 오우 다 나가 1 지구가 없어졌다 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누가 움직이라 했습니까 어 할머니 어허 들어와 고급품 고급품 고급 불안아 드세요 왜 불안아 지금 들지 않는다 아 어떻게 하냐 해가 있을 때 들지 않습니다 손에서 빼요 누가 이거 이해를 못 했다? 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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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잠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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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불 끄세요 햄불이 없어요 그러면 제의를 모아서 햄불을 만드세요 어 햄불 어딨어 리카스님이 재료 다 캐 갔어요 무슨 소리에요 햄분도 재료가 없어서 님들 다 캐 거 햄불 만들어주고 가방만 돌봤더니 뭐 내 따스래 잠깐만요 어머 제 가방 없어졌어 아이고 할머니 죽는다 어 내 가방이 없는 거 아니야 풀 장가지 어머 진짜 죽었어 이거 뭐야 이거 죽었어요?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없어지 아 리카스님 초보예요? 어 완전 어이없다 내가 님들 회불 몇 개나 만들어 줬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재료가 없어서 내가 어? 가방도 오만대요 어? 어? 저 죽었어요 하이 근데 저도 곧 죽을 듯? 여기 이지우구가 나 이거 또 새로 파야 되나? 휴 새로 파셔야 할걸요 휴 다 나가줘요 휴 다 알고 싶어 휴 아 저 한 명 살릴 수 있었는데 어 안 움직여 안 돼 안 돼 어 안 움직여 어 안 움직여 아 너무 많이 죽었어요 아 이거 다 수련님 기다리려고 저희가 또 아 안 움직여 아 안 움직여 이제 프로러그가 끝났네 네 어 혜연님 어디 갔어 집에서 죽었어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 어 드래곤 플라이 똥파리한테 지금 암살 당했다고요 어 이거 뭐야 나무 나무 괴물? 나무 괴물 나무 너무 많이 캐면 나무 괴물 나와요 집으로 데려와요? 무슨 소리예요? 집으로 남 반대했어요 가운드 잔다 어? 왜? 어? 떼고 왔어요? 네 에 에 다시 심겼어요? 네 자 뭐해요 한 번에 공격하게 아니 얘 얘 아파요 약간 중거리 공격이에요 헐 이거 만들어야지 와우 발전기 있으면 뭐가 좋죠? 발전기 있으면 애가 싸워요 그리고 그 버팔로가 무한정정식 어? 그 발전기 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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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 이거 잘못된 걸 들었는데 발전기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아 발전기 엠 한번 보시겠습니까? 왜요? 여기에 돼지집 있어요? 뭐야? 뭐가 떨어지는데? 흑마림이 흑마림 흑마림 아 거기 종종 은석 떨어져요 집 주변에 무슨 박쥐가 박쥐 뭐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뭐야 흑마림 잡아줘 잡아줘 안 온다 왜 맵다 왜 왜 어 죽었다 어 박쥐 왜 이렇게 많이 와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 뭐야 박쥐 여기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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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깼어요? 뭐야 빠키였다 와 큰일 날라 빠지옵마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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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투석 키 투석 키 쪽으로 와요 투석 키 쪽으로 두석 키 쪽 위 위로 위 축 다가주고 여기 아까 부활자단 Depois인데 여기 빗과 반신이 살아서 왔다 아 뭔 뭐야 뭐야 Kit 빠이 끼라 쟤가 씩 나왔다 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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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 어머!! 뭐야? 선인장 먹었는데 죽었어 헉... 선인장 구워 먹어야 돼요 그냥 먹었거나 아이고.. 아저씨 이렇게 막.. 죽으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카운트 온다!! 어!! 어머 수리님도 죽으셨고... 어떻게... 어?? 아~! 카운트!!!! 어! 똥개! 똥개 똥개! 됐다. 저 살아나봐. 으아! 박쥐! 혼잘할 수 없지. 으아! 파운드! 내 락 오바 하나. 체력 10사 안 돼. 저의 동부 리아나요. 으아! 빨리. 이렇게 살려본 거나? 파운드 어떡해요? 파티원한테 붙이면 돼요. 사다를. 나 세연님한테 붙였다. 어! 체스터 죽는다. 체스턴는 다시 살리면 되지만 우리 다 죽으면 이 서버 다친다고요. 구경. 지금 제 체스터 희생에서 보고 있거든요? 덤비냐 안 덤비냐? 안 덤벼! 이 서벌 놈들! 야가 친 놈들 이거. 턱이 어디있지? 아 왜 하나가 또 왔어? 어! 잡았어. 죽었어. 죽어라. 죽었다. 아 박진이 왜 또 나와. 집터를 잘못 잡았구만. 아하. 땡땡이 내려가. 집터를 잘못 잡았어. 두석기. 여기. 어머! 여기 두석기야. 헤랑카. 저기요 저, 저, 저요. 어 죽었다. 동굴 지나다가 동굴로 들어와 버렸네.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여기 무슨 지옥이야. 내 체스토 괴롭히지 마. 여기 뭐예요? 와 진짜 지나가다. 이게 다. 휴령밖에 없어. 여긴 어디야? 여긴 어디야? 어 누가 나 민다. 아 사람 사이야. 여기 어디예요? 저 지하로 와버렸어요. 지하가 더 편한 거 아니니까? 그래. 불러 하운드 왜 왔어요. 이제. 미쳤나봐. 쟈 왜 왔어. 잘가요. 잘가요. 엄마 엄마 엄마. 아 참. 니카 선생님 저희 디터가 너무 안은 거 같아요. 이거 어떻게 떨어뜨려. 떨어뜨려. 바이. 바이. 돌봐부. 나 나갔어. 돌봐부. 돌봐부. 여러분 이제 시작해볼까요. 우리는 처음보니까 그냥 계속 부활하는 걸로 합시다 와 저 이렇게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거 처음이에요 2년 전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나는 뭐였지? 호파고 호요증 아니야 이거? 어 이거 뭐야? 이상한 너구리가 있어요 고양이 너구리요? 아 고양이구나 고양이 너구리요? 어 고양이 죽었다 고양이 너구리 죽었어요? 네 먹갱이로 때렸어요 우와 한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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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어떻게 고양이 너구리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가 집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장가지 아니면 어티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세어드라이기 주면 좋아할까요? 좋아할까요? 좋아하지 않을까요? 말일 머리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죽었어 뭐야 세연님 뭐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저씨 여기 살세요 집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아저씨 찰싹 찰싹 고양이 뭐야 이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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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서가 안 서가 어 어 진짜 죽었어 부패물? 아 참나 아 고양이 너구리한테 죽었어 아 정말 부끄러워 네임드 아니에요? 네임드 네임드 아까 지킨이 그냥 몇 대 쳤는데 죽은 애가 갠데 맞아요 부끄럽다 아 여기는 나무 싹 찹기하고 이 라인 맞춰서 이렇게 딱 딱 딱 이렇게 지금 제일 미적한 상황인 거죠? 우와 나노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 여기 설방울 뚫려 저 멀리 가세요 네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 농사 망해시 손절 손절 이제 호은님 마주하실 진실에 진정하고 보셔야 돼요 뭐라고 불난 거 아니야? 저기요 손절 숨죽어 숨죽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잠시 제 농장 좀 키우고 갈게요 뭐지 이거 농장 개선되네 누가 내 파치를 다 불태웠어 그 사람을 자꾸 없애버리고 싶어요 같이 치게 어 오우 오오오오 susan 때려 아.. their SPUman 수화했어 수화했어 세원님이 땡스 댄스 댄스 땡스 어서 모자 깨야겠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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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tが arg eran Why rotor 굿 데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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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떨어뜨릴게요. 저 1 남았어요, 1! 1 남아요. 이거 드시라고요, 이거. 뭐, 용과 이거? 아니, 이거 요리소... 저기요. 눈앞에 계속 드시라고 뒀는데 왜 안 드셨어요? 혜연님, 이리 와봐요. 주사 맞으시나. 이거 밑에 거 먹어도 되나? 이거 밑에 거 좀 먹을게요. 오세요, 빨리. 용과 이건 뭐야? 아니, 그거 판대지 마요. 여기 주사. 응? 뭔 소리야? 도와줘요. 소린이! 어, 소린이 너무 내려면 주워가는 거 아니니까? 잘못 웃었을 뿐이에요. 놀래라. 오늘 팜이 끝. 그럼 다음에 다시 봬요.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. 누굴게요? 잡았어요. 뒤누짐. 늦어, 늦어. 잘난 배숙사 짐으로 열었고 다잉 dismiss인内. ampa